부모님 모시고 가서 정말 잘 즐기는 방법, 돈이 안 아깝다 이렇게 즐기는 요령 좀 몇 가지 알려주십시오. 우선 식사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식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고 가면은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가까이에서 보고 같이 느끼고 호흡할 수 있다. 하늘을 그렇게 마감할 수 있다는 보람을 찾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 더 기쁘게 더 만끽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 쭉 중에 백 기자께서 딱 한 군데 가고 싶다. 간다면 누구 어디 가겠습니까? 저는 올해는 박현빈 씨요. 박현빈 씨요? 네.